자, 팀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인정했습니다. 둘, 셋. 팀원 인사 부탁드립니다. 자, 손 인사 부탁드려요. 손 인사. 자,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오른쪽. 자,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 가운데 보고 하트할까요? 하트. 자, 보라트 부탁드려요. 보라트. 자, 우리 꽃받침 할까요? 꽃받침. 자, 우리 고양이 하트 할까요? 고양이 하트. 자, 사이커스 이번 포인트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더우니까 우리 청량한 포즈 한번 할까요? 청량한 포즈. 자, 다음 멋진 포즈 한번 할까요? 멋진 포즈. 본인이 생각할 가장 멋있는 포즈. 네, 감사합니다. atto, 감사합니다. 오~~ 아멘